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번 달의 신앙 목표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들로 찾아와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더와의 간증한 우리 집사님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가운데 뭐가 이렇게 임재가 찾아온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요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정욕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에게 임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들에게 임재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 임재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무조건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임재의 법칙이 있고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성탄이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가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빈 그물을 가질 때,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럴 때 찾아오셨는데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만 주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고난을 통해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비어져 있었을 때 세상이 정욕과 야심과 탐심과 헛된 것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그들이 실패하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안 되는 그 마음 때문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를 통해서 그들의 있는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이 다 비어지고 그리스도만을 열망하는 그런 빈 마음, 여러분 비어진 그릇을 가졌을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비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에 비어진 마음이 주님이 찾아오신다 빈 그물, 실패, 염치없음, 절망, 좌절, 낙심, 두려움, 상한 마음, 깨어진 그릇은 낮아짐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참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적으시고 계시죠? 오늘 제가 오전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 여섯 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신자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신자분들 이따 드려야 돼요 끝나고 저한테 받아가요 나오면 시간 걸리니까 이해옥 권사님, 황희정 성도님, 황갑서 집사님, 조영현 성도님, 서희진 성도님, 이경희 성도님 다 세신자들이 이렇게 했네 흔신자는 못하고 여러분 열심히 같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냥 어려움만 당하면 모든 세상에 어려운 사람에게 다 주님이 인지하시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를 믿고 아멘 크게 하세요 예수를 믿고 진리를 믿고 진리안을 거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배와 그분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여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괜히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주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믿고 그 진리신 주님을 따르면서도 진리를 알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사랑하고 진짜 주님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가 됐을 때 제자가 되려고 나머지 내가 버릴 거를 버리고 배와 그분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어떤 자기 부정들이 있을 때 비록 내가 실패하여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었지라도 그런 주님의 참 제자가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먼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기 위해서 나부터 무리된 생각에 자세를 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쫓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한번 끊기지만 진실하게 외쳐봐요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고 그들이 가정을 버리고 배와 금원을 버리고 나의 출세를 버리고 내 인생의 성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던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이 열두 제자들은 안 떠나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 아니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함께하였은 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의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예수님의 온전히 따르려고 몸부림을 줬던 열두 제자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약해지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임제해 주시는 은혜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참제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어떤 자에게 찾아오신다고요?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요? 술주님이 아니고 남편 주님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주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게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여러분 찾는 것이 바로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런 상태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 나는 돈이 주님이에요 돈이 너무 사모 돼요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의 11절부터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제자로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그리워한 결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분 그들은 죽은 줄만 알고 시체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여자들 몇 명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그리워했던 그 여인들 몇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이 굴러가 있고 여러분 사람이 다 도망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에 돌 무덤을 묶었던 밧줄이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찾았더니 예수님 없는 거죠 오태근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막달라 마이야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갔냐고 막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12절부터 한번 좀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이 여러분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떤 놈이 있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잔저리 찾으니까 나머지 여인들은 없다고요 빨리 이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한다고 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진 시체가 찾는다고 뿅 나타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진 게 아니고 훔쳐간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간절히 찾으니까 주님이 못 참겠다 깨꼬리를 하시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 주님이 어떤 자에게 찾아오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특별히 먼저 그녀에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임지한 사람은 사실은 남자들이 아닙니다 열두 사도들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눈물을 쏟아가며 찾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막달란 말이야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어떤 성공과 여러분 미래보다 여러분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산타는 없지만 산타의 선물을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물을 찾겠습니까 1번 돈 2번 좋은 직장 3번 자식의 성공 뭐 여러가지 있겠죠 여러분 그 신발 주머니에 뭐를 원하겠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구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막달란 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뜨겁게 주님을 찾고 사모하며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면 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그리움으로 온통 이들의 마음의 화제는요 대화의 화제는 예수로 가득 찬 모습을 성경을 통해 누가 보험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들의 예수님을 온전히는 알지 못해서 좋은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쩌면 그 표현이 예수님 그리스로 하면 왜 죽지 안 죽었을 텐데 죽은 거 보니까 선지자인가 이렇게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신앙이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흠모하고 몹시 그리워했던지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 속상해서 돌아오면서도 엠마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대화는 오직 예수에 관한 얘기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명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자들은 여러분 한 명의 이름은 기록이 돼 있고 한 명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들은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여러분 끝나고 접고 우리가 바랐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내려왔으면 되는데 내려오면서도 걸어오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온통 얘기하면서 예수의 화제가 계속 예수님에 대한 그림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얘기가 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안 되겠다 못 참깨다 주님이 이들에게 샥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못 듣는데 아니 여기 살면서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해가는 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지자의 말한 모든 걸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나중에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엠마호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자리 여러분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 주셨고 그 애들의 마음에 실족한 믿음의 이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됐고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꼭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이 현상이 아닐지라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참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지역이 수많은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배에 가는 얘기도 하고 처음에는 내 남편 물을 달라 하니까 왜 물을 당신이 나한테 요구합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생수를 준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원래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당신 손지전가 봅니다 하면서 예배에 가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예배에 대한 비밀을 쫙 알려주니까 그거는요 메시아가 와서 알려준다고 했어요 저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한번 성경 9절 한번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짜여 그와 말씀하시나 이가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한 정확한 그의 삶의 가정에 대한 미래까지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도 어머어머어머 하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믿기보다는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너에게 말한 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쫙 깨달아지면서 이 여인이 삶의 여러분 물동이를 목마름을 표현하는 물동이를 던지게 놓고 이 동네로 가서 자기와 같이 목마름을 가진 수많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구냐 같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니까요 그 여인의 말을 확 옵니다 여러분 창녀가 그런 얘기하면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이건 창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유대적인 여러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마치 기업을 물을 자를 이어가는 그런 배경을 가진 여인인 거고 이 여인인도 그리스도를 참 참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피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찾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니까 그 동네 사람이 그 사모하는 자들이 다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타임 딱 듣고 더 볼 것도 없이 여인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알고 믿게 되었다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든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동네 사람이 한 번에 이런 갑자기 짧은 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 아 주님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수 없는 저 소외된 사마리아 땅이지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찾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일부러 주님이 그곳으로 가셨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심령들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길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기다린 거고 이를 통해 그 여러분 수많은 주님을 찾고 찾고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어서 크리스도를 만나기 어려웠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문드병자도 그래요 문드병자도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문드병자가 있었잖아요 고침받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에게 주님이 여러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런 길로 지나가시다가 그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제사되게 몸을 보이라 깨끗함을 입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가 주님이 나타나주시는 사람이고 그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여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나오지요 복음서에 보면 도마도 나오고 요한도 나옵니다만 이들이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나타내주셨고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오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나름대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그의 마음은 물고기로 채워질 수 없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의 마음의 빈 공간은 예수님의 없이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이미 되어져가지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서도 너무나 주님을 목말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지나가는 어떤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라고 했을 때 그물을 잡힐 거라고 해서 던졌는데 잡을 때 물고기가 확 잡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사도가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겉옷을 내려놓고 50간쯤 되는 거리를 여러분 겉옷을 붙들고 이렇게 막 회엄쳐갑니다 여러분 이 50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 1키로가 돼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바다에서 1키로는 먼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가 배를 타고 오지 여러분 위험하게 그 바다 물론 어부니까 수영한다고 치지만 그 물까지 묻혀가면서 그렇게 수영쳐서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잡혔어요 그것도 한 마리가 있다시만한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죠 엄청나게 잡혀요 엄청나게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려면 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배와 함께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예수님 빨리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였던지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100미터 달리기 하듯 수영을 쳐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천천히 갑니까 뛰어갑니까 뛰어가죠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빨리 보고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인지 진짜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여자들이 만났다는 이런 얘기인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진짜 예수가 부활했는지 어떻게 믿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다시 여러분 호숫가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려왔는데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면 너무 죽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보기 전에 내가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소문만 있고 하지만 내 속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베드로같이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영성돼야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가 물고기 잡는 것 늘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갑자기 있다시만한 물고기가 153마리 잡히면요 도와줘야 되고 배 혼저도 안 되는데 어디 이거를 내려놓고 갑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물고기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증거는 이 모든 물고기 몇 마리 잡든 말든 배가 드립히든 말든 그물이 찢어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많은 거 우리도 못해 도와줘야 돼 어떻게 도망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욕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 빨리 만나야 돼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자 이런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수영도 못하지만 1키로 가다 죽어요 저는 수영 못해가지고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 수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수영하는 사람들도 바다에서 1키로는요 이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마 시간이 걸렸겠죠 막 수영 쳐서 1키로를 가면서 아마 헐떡이는 이 숨으로 와서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기억하는 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베드로야 나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거든요 가자 아 예 알겠습니다 갔어요 깊은 곳에 가요 여긴 아닌데 그 물 내립니다 내리라고 합니다 내립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물을 내립니다 사실 주님이라고 안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죠 아직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걷어올리라고 하다 걷어올리는데 물고기가 153마리 잡히는 엄청나게 잡히는 거죠 물고기가 큰 것이 그때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여기에는 이렇게 큰 물고기가 없는데 이렇게 물고기가 큰 것만 잡히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친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이럴 수 있지 예수님과 동업하자는 등 MOU 계약을 맺자는 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힌 돈에 지금 관심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기에 이렇게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분 누구예요 이분의 정체가 누구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그때서 예수가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서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물고기 나빴지만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 부른받았잖아요 그때 부른받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가 왔는데 똑같은 현상이 생기면서 이게 뭐예요 주님이 다가오시는 현상이죠 이 현상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물고기 잡히는 밤새 못 잡았는데 이 누군가 말씀에서 오른편에 던지면 오른편에 던지는 순간에 잡히는 걸 보면서 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그토록 찾았던 주님을 여서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그냥 겉옷을 갖고 아마 벗고 있었나봐 그러다가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아하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나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랑하며 열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성탄에 산타를 기다릴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마태본 2장에도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그 별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시하신 이 개시를 따라 이 모든 만앙의 왕이 태어난다는 이 징조를 깨닫고요 별빛을 통해서 깨닫고 만앙의 왕을 경배하려고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먼 여행입니다 먼 여행인데 뭐 이게 에디오피아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러나 이 먼 거리를 이 베들렘까지 와야 되니까 먼 거리죠? 베들렘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이니까 이 먼 거리를 여러분 별빛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소를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때로는 별빛이 흐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별빛이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날씨가 흐려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지름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목마름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아기 예수를 봤어요 누가 봐도 여기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그리소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분이 진짜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그들의 보배합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보배합이 열렸다는 것은 그들이 만왕의 왕을 발견하고 확신할 때 보배합에 있었던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여러분 그리소 하나님의 만왕의 왕께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 같으니까 이 아기가 비슷한 것 같아 적당히 주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도 황금은 귀한 거고 모략도 귀한 거예요 이 귀한 걸 아무에게라 줍니까? 안 줘요 이 어린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진리를 만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가셨냐?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천사들 통한 복음을 만났을 때 정말 자신들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쯤까지 야근하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분주해서 내 삶의 일이 바쁜데도 주님의 명령을 듣자 여러분 그들의 양떼치를 볼보는 일을 멀리하고 비루한 채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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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장로님만 물어봐서 자 애기 있을 법한 민경민 집사님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요 가야 돼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가족의 큰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도 가족의 중요한 일이에요 뭐를 선택할 거예요? 가족을 선택한대요 왜 그러죠? 회사 일을 무시해서 합니까? 회사 일도 너무 바쁜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건 목숨과 연결되는 가족의 일이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목자들은 뭐가 바쁜 사람이냐면 양치는 것이 야근 작업까지 하는 야간까지 여러분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아주 자기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 그리소가 탄생했다고 가서 너희들은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소에게 여러분 찾아간 거 보면 이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저기 옆에서 하는 믿지 않는 분에게 여러분 계시가 와서 너는 직장 거 다 하던 일 그만두고 바빠 죽겠는데 그만두고 교회로 가서 뭐 하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하죠 믿음을 갖고 그리소를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소를 사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도 주님의 게시도 임했고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리소이신 예수께로 아기 예수께로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소를 향한 뜨거운 사무암과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임을 이 사건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빠서요 내 회사일이 바쁘고 내 개인일이 바쁘고 내 가정이 바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리소의 일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 우선이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한번 따라갑시다 내가 한번씩 크게 한 번 해봐 내가 사모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상반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상반된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이것이 증명되는데요 그리소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해로처럼 자신의 권위를 빼앗길까 봐 찾아가는 자가 있어요 자신의 왕이 마태복음에 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1절도 왕 2절도 왕 계속 나와요 이 말은 마태복음 2장의 핵심이 왕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로스는 본인이 분봉왕이잖아요 이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니까 왕자리 뺏길까 봐 그리스로 찾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귀관들은 지금 온 세상에 여러분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어디로 태어내려니까 유대교적으로 보면 베들레임입니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입으로 이야기하고 바리새인과 서귀관 제세상들이 찾아갔나요 안 갔나요? 찾아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만왕의 왕이 나신다면 찾아가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메시아여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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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린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일 열심히 기다린 자가 바리새인 서귀관 장로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가 별을 통해 게시가 왔어요 라고 해서 만왕의 왕이 어디서 납니까? 베들레임이 오고 우리가 먼저 가야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사부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볼 거예요 라고 가야 맞잖아요 아니 그리우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신약이 서울 압구정에 어디에서 딱 성자쑥 10명만 줍니다 하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나는 너무 사부해서 이것 때문에 나는 몇 천만 원 들어도 다 할 거야 우리 가족 살릴 거야 했던 사람이 나타났다니까 나타났대 거기다 나타났대 이번 몇 시에 온대? 해놓고 안 갈 수 있습니까? 안 가는 건 거짓말이죠 제 말이 어떻게 공감하시면 아멘 그러면 베드로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귀관들은 입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베들레임입니다 얘기해 주고 실제로는 무관심해서 찾아 나설 만큼의 사무안도 간절함도 행동할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무한다 입술로만 해도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사무하면 내가 주님을 진짜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행동하는지 보면 진짜인지 같다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서귀관처럼 머리로는 외워요 이렇게 하면 된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대 머리로만 외우지 심령이 가난하면 진짜 되는구나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지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무해야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마태봉 2장에 표현되어 있는 바리새인 서귀관 양로들 실제로는 그리소를 무수관심하고 찾으려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외우죠 우리가 이런 자는 아니었는가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귀관들은 심령이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등 따지고 배불러서 그리소가 잘 나타난다고 해도 말로 머리로 달다며 얘기하지만 실제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자들은 너무 바쁜 거예요 밤까지 야근하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리소에게로 찾아갈 만큼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함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을 이런 자의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문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잊고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났대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이 12월 성탄절기에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가 내게 찾아와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히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러면 뭐 해야죠? 머리를 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우리 좌우여서님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시작! 주님을 찾는 게 뭐 하는 거죠? 주님을 찾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거 기도는 안 해 머리를 하면 알아 아심리에 가난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여기다 썼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쓰기만 했지 그걸 내가 나아가를 그렇게 막하려고 목장 자체를 안 만들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돌아봐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추건합니다 호세서 5장 15절 말씀에 이제 말씀 거의 다 끝났는데요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냥 안 구해요 구해야 되는데 뉘우치고 구할 때까지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데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한다니까 왜? 등 따지고 배불렀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요 진짜 내가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지 예수님을 구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뭐하게 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 구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주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은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가능하다면 고난받아서 간절히 구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양이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모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들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성령을 찾았던 그들 가운데 여러분 열흘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 인내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며 매달릴 때 성령의 임한 줄로 믿습니다 도중에 힘들다고 떠나간 사람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 그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결은 주님을 먼저 목말라 하며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주님을 만난다는 거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안 돼서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반밖에 기록할 수 없을 텐데 다음 주까지 해서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손 한 번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한 번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인 양귀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인 양귀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동생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만큼 찾습니까? 쉽게 안 만나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사모하고 아니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 찾는 것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이 마음 속에 텅 빈 그 마음을 오직 그 주님으로 채우려는 몹시 배고픈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얼마만큼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금 기다려도 안되면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1km를 헤엄쳐가서 주님 만나려고 했던 베드로처럼 울어가며 주님을 기다리던 막달라마리아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반 막사처럼 목자들처럼 주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 말씀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을 주님 뜻대로 정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면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따를 만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은 두 손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정말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해치고 동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sz tangible żeby